원하세요?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. 그래도 한 곡 더 해도 괜찮을까요?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자연과 가까운 이곳에서 저는 약간 일렉트릭한 소리를 한 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지는 곡은 제목은 세뇨리따 네 빠밤 제가 오늘은 참 주의가 온 날이다 오늘은 참 주의가 온 날이다 오늘은 이런 기능을 연주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뇨리따 진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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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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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